잠들 때까지만 있어주면 안 돼요? 사실 아직 조금 무서운데... 결국 등 돌린 채 돌아서야 하는 나를 일어날 않아요 만약 내게 다 내놓으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대 마주하고서 그저 더 바라보며 같은 곳에 머물 텐데 바보처럼 오늘도 이렇게 나 그댈 품어 본다 내 맘 저편에 이렇게 잘 자면서 한 번씩 이럴 때마다 얼마나 무서웠겠냐 돈 싸라 밤새 내 손 잡아준 거야? 프라이데이 잠시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